마이크 성능이 되게 좋다는 거예요 내가 아까 그랬어요 제가 그거 너무 썼다고 되게 크다 누가 이렇게 은밀하게 붙었나 여기서 틀어주신 분? 네 무대를 맞춰봤는데 어떻게 보셨나요? 감사합니다 짱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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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너무 좋아요 저 너무 행복해요 여러분들한테 잘 지내셨고만 맞아요 어떡해 신기하네요 컴백 출발 출발 너무 귀여워 이게 한계가 아니구나 신기하다 공방 이런 것도 없고 사동도 없으니까 맞아요 무대를 보여드릴 수 있는 기회가 흔치 않은데 네 이렇게 많은 쌓인 팬분들 앞에서 이렇게 무대에 보여드릴 수 있어서 너무 너무 좋았어요 그쵸? 너무 호동하고 너무 값진 그런 맞아요 저거 뭔가 기분이 묘해요 로이는 어때요? 진짜 카메라 보다 더 무서웠고 너무 떨리고 아 진짜 무서워 저거 도망가요 로이가 아 도희가 저 우는 줄 알았어요 아니 눈물 오지마 저희 일부러 오늘 안 지우고 왔거든요 잘 찍어서 안 지웠어요 감사해요 베리 오늘 눈물 예쁘게 찍어서 올려주세요 맞아요 맞아요 회색차게 그렸어요 맞아요 저 바뀐 눈물도 흘려요 맞아 저 오늘 진짜 많이 흘렸어요 맞아요 진짜 많이 흘렸다 맞아요 많이 흘리시던데 네 다음에는 안 울게요 진짜 울었어요? 네 저 진짜 많이 울었어요 진짜 많이 울었어요 베이비 왜냐면 울면 너무 슬퍼 맞아요 좋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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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우 다 울었어요? 오늘 아는 사람이 없어요? 저 안 울었어요 저 안 울었어요 살짝 눈물 맺히는 정도 아! 오케이! 와 여러분 그래서 마무리 해야 된대요 너무 여러분들이 집에 가셔야 하잖아요 사이트 못갔데요 진짜 내일은 월요일이잖아요 오늘이 일이잖아요 오늘이 일이잖아요 오늘이 일이잖아요 오늘이 일이잖아요 오늘이 일이잖아요 오늘이 일이잖아요 모른척해도 내일 다 같이 아 잘해 주시면 돼요 안갈래 나도 안갈래 나도 안갈래 2차도 시작할까요? 좋아요 오늘이 일정 첫 시그니처 데뷔 팬사이드를 시작하겠습니다 저희도 뭐라 해야 될지 모르겠어요 어떡하지 아 어떡해요 저희를 계속 재촉하고 계세요 아 맞아요 진짜 과연 과연을 그래도 진짜 만나게 되어서 너무너무 소중했고 진짜 바쁘실 텐데 또 귀중한 시간 내셔서 와주신 우리 싸이 팬 여러분들 정말 너무너무 감사드리고요 정말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 모두 사랑해요 마지막으로 인사드릴까요? 네 처음 봤으니까 멋있게 90도로 인사드릴까요? 네 맞아요 자 저희 마지막으로 인사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시그니처였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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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안녕 사랑해 또 만나요 다음에 꼭 보자 다음에 또 만나요 안녕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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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간다 뿅뿅 안녕 조심히 가고 안 말하지 말고 나도 안 갈래 조심히 들어가요 안녕 고맙습니다 안녕 잘 챙겨올게요 안녕 안녕 사랑해요 I love you 예 안녕 진짜 안녕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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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안녕